네 안녕하세요 마리크레르 구독자 여러분 옥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지안입니다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추측하시죠 음... 키가 컸다? 아 그거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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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얗다? 밀가루 같다? 아니에요? 너무 어렸다 아 청초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깨끗하고 맑고 그런 매력이 있어서 청초하다고 했습니다 원지안 배우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우와 옥태경이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분위기? 분위기? 어둡다? 아 예 화이팅 나오시죠 심플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접근했는데 맞추기 쉽게 써놨다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내고 심플하게 뭘까요? 힌트는 대본에 있습니다 대본에 있다고요? 어 힌트는 대본에 있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? 내가 이 드라마를 하고 싶었는데 나 사람이에요 나 인간인데요? 정답은 밝은 장르 였기 때문이다 저도 한번 맞춰주시죠 힌트를 주시죠 힌트요? 네 정말 단순하게 접근해보실래요? 더 단순해야 돼? 네 로매디 코미디라서? 아니요 아니야? 보이는 대로 단순한 정도여서 뭔데? 가슴이 뛰었기 때문이다 아 예 가슴이 뛰네 아주 그냥 딱 이내 보면 생활력 강하고 생활력 강하고 사랑스럽다 생활력 강하고 사랑스럽다 또돌이 아 네 힌트 주실래요? 아 네 선우열은 우리 드라마에 좀 획일화된 선우열의 캐릭터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사 사랑 처돌이 맨날 가슴 뛰는 사람 아버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 사랑 처돌이? 네 저는 딱 드릴 수 있어요 연기하면서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? 연기하기 전에 연기하기 전에 오 아니 뭘 하겠어요 연기하기 전에 합을 맞춰요 아 맞았지? 대박 정확했어요 저 힌트 잘 드린 거죠? 어 그래 알았어 저한테 힌트 잘 한 번 우린 연기를 할 때 네 이때 우리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 보통 모니터를 볼 때 아 티키타카 땡이에요 투샷 잡을 때 아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렵네요 다음 빨리 넘어가봅시다 아 노래 듣는다 어 맞긴 한데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해요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그것도 맞긴 한데 정답은?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당 떨어졌을 때 생각하면 젤리를 먹는다 아니에요 아니야? 힌트 약국 마카스 마카스? 아무거나 때려 맞춰봐요 정답 자 정답 잔다 아 피로회복제 마카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? 네 아 아 비싸네 나 맞춰놀라 좀 자니까 피로회복이 되지만 자는 게 뭐 0.5점 어때요? 알았어요 0.5점 아 이건 힌트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왜? 젤리 네 평상시에 젤리를 자주 먹습니다 나 뭘 가져갈까 선배요? 어 좀 무형이야 네가 처음에 나를 봤을 때 밝은 에너지 네 좀 비슷해 아 파이팅 그치 그거를 다른 말로 응 응 응 응원 응원 아 열정 비슷해 파이팅 오케이 줄까요? 0.5점 한번 해주세요 점수가 왔으니까 그래 점수 좀 드릴게요 네네 하나 둘 셋 순간이동 둘 다 틀렸어요? 나도 대본으로 오기로 했는데? 저도 대본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구나 아 그렇네 아 자 하나 둘 셋 한겨울에 한겨울에 뜨거운 음료 선배도 천멀샤워해요? 그럼 선배 추위 많이 타요? 나 엄청 추위 타 더울 때 막 안 봐가지고 더울 때 찍어주지 아 너무 쉽다 이거 아 이건 쉽다 그치 네 하나 둘 셋 잠 이거 너무 쉬워요 응 자 하나 둘 셋 상승 펼치기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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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어떻게 젤리를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아시고 제가 정말 젤리 없으면 못 살아요 현장에서 맨날 젤리만 먹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저 주신다고요? 왜요? 제가 졌는데도 저한테 이거를 양보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난 엄청나게 선물이 있을 줄 알았어 네 저희 가슴이 뛴다 재밌고 가볍게 시청하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리클레르 7월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istributes 아무것도ifiable 새하심 바 U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